시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영아 원장입니다. 수완 K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29일 된 아기를 두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원장님 귀 만지고 하는 것이 아기에게 스트레스일 수 있다는 영상을 보고 원하는 대로 주고 30분이고 40분이고 한쪽 가슴이라도 아이가 원하는 만큼 물리고 재우는데 수유텀이 1시간일 때도 있고 3시간일 때도 있어요. 대소변은 잘 나오는 편인데 주변에서 그러면 완무하기가 어렵다. 5분씩 끊어서 배부른 수유를 해라 하는데 그렇게 해보니 중간에 수유가 끊기고 아기는 계속 자려고 하고 30분마다 깨서 밥을 달라고 한대요. 5분씩 끊어서 그래요. 우리가 모유수유 하다 보면 주변에 막 아기를 키운 엄마들도 자신들이 어디서 코칭받은 내용이나 혹은 가슴마사지샵에서 선생님에게 들은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해요. 그런데 우선 수안케인님의 질문에 우선 정확한 답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분 교차 수유법 이것은 가슴마사지샵에서 굉장히 많이 권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이 잘 맞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먹으면서 절대 안 자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쪽 가슴으로 귀염둥이 이리 와봐 이쪽 가슴으로 이렇게 수유를 하면 5분 안에 굉장히 강한 사출이 한 번 일어나요. 한 2분, 3분 안에 쫙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민감한 분들은 빙그르르 도는 게 느낀다고 빙그르르 찌릿하고 도는 게 느낀다고요. 그러면 애기가 갑자기 이러면서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잘 먹는 아이들은 이쪽에서 5분 먹고 이쪽에서 5분 먹고 이쪽에 와서 또 5분 먹고 계속 먹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먹다가 자는 아기와 전량이 많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전량이 적은 엄마들도 대체적으로 엄마들이 이 방법을 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도 힘들어. 자 이렇게 먹고요. 5분 먹으면 잘 먹는 아기를 빼. 빼서 다시 이렇게 돌려. 그럼 또 이쪽 먹는데 또 애기가 잘 먹는데 또 빼. 또 아기는 좀 먹고 소화되려고 하면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는데 구토하죠. 어지러워서 못 먹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또 엄마는 어때요? 손목이 다 나가. 어우 애를 막 계속 애도 못할 짓이지만 애한테도 못할 짓이지만 나도 못할 노릇이야. 그래서 저는 5분 교차 수유법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네. 아기가 잘 먹는데 빼는 것도 네. 일종의 거절이잖아요. 아기 입장에서. 근데 그게 5분마다 일어나가요. 엄마가 유두가 아파서 어 애기야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잠깐 빼서 다시 물리는 것 그런 것과 먹을 때마다 5분마다 유두를 빼면 아기 입장에서는 잘 먹고 있는데 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또 먹다가 자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반대쪽 가슴으로 가면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애기는 다 못 먹고 맨날 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 어떤 코칭이든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왕카페 혹은 어떤 전문가가 애기들은 일해야 된다라는 보편적인 글들 이렇게 뭐 우리가 여러 사이트에 있는 글들 저도 글을 쓰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사람이지만 내 아기에게 맞는 방법이 따로 있다니까요. 네. 그냥 엄마들이 가장 우리 아기에 대한 전문가일 수 있어. 우리 아기가 5분씩 이렇게 먹여봤더니 오히려 수유텀도 너무 짧아지고 또 자꾸만 더 찼고 배고픈 것 같고 뭔가 수유가 텀도 안 잡히고 다 엉망진창인 것 같다. 그러면 그 방법을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유가 소변 대변이 잘 나오고 애기 체중 증가가 잘 된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그리고 수유 텀이라는 거는 그래요. 어쩔 때는 1시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안 될까요? 네. 아기가 방금 전에는 너무 졸려서 네. 한 20ml 덜 먹고 자면 일찍 일어나죠. 20ml면 1시간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먹다가 엄마가 식사를 거르고 뭐 바쁘다가 애기를 물렸어요. 그럼 그 순간에 모유양이 약간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적으면 어때요? 있다가 또 많아지는 시간대가 또 올 수 있죠. 그래서 수유 텀이 들쭉날쭉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내 생후 내 5주 6주까지는 좀 신경을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매 수유 텀이 1시간이다. 이거는 안 되지만 어쩔 땐 3시간이고 어쩔 땐 1시간이고 어쩔 땐 또 2시간인데 아기가 체중이 200에서 300g씩 매주 잘 늘고 있고 소변도 하루에 막 10개씩 나오고 있고 대소변 너무너무 잘 보고 있다. 우리 애기 잘 크는 거잖아요. 잘 크면 됐죠. 그죠? 그리고 엄마 전량이 지금 늘어나는 중이죠. 저녁 때면 수유 텀이 1시간으로 바뀌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 저녁 시간에 엄마의 피로도 때문에 모유가 잘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유 보충해서 아기를 쉬게 해주는 건 엄마의 결정이고 아니면 나는 1시간이라도 애기가 한 2, 3번 이렇게 1시간씩 먹으면 애가 배불러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래. 그럼 그렇게 하는 거지. 너무 남의 의견에 갈대처럼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너무 흔들리지 마. 아셨죠? 그냥 엄마가 잘 되는 걸로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사실 아기들이 태어날 때도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아기는 2kg에 태어나고 어떤 아기는 3kg에 태어나고 어떤 아기는 4kg에 태어나고 제가 첫째를 3kg 둘째를 4kg 셋째를 2.5kg에 나와봤잖아요. 저 한 사람의 애기들도 이렇게 체중이 다 다른데 모든 엄마들 세상에 똑같은 애기 아무도 없어요. 애기들 중에 먹는 모습 애기들이 다 똑같지 않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들 자신감을 가지고 누가 완모 못한 데더라 이런 말을 휘둘리지 말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으면 그 길을 천천히 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관된 육아를 일관된 모유수유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엄마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